설탕은 왜 포도당이나 과당처럼 당을 쓰지 않고 탕을 쓸까요? 설탕의 탕자는 사실 엿당 또는 엿탕으로 의미 두 가지인 글자입니다. 중국어 발음으로는 탕에 가깝습니다. 즉 포도당이나 과당에서는 똑같은 한자를 당으로 적고 있는데 반해 설탕은 중국어 발음처럼 탕으로 적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탕으로 적는 것은 설탕만이 아닙니다. 설탕의 원료인 사탕수수도 이렇게 탕으로 적습니다. 사실 한자문화권에서는 설탕을 주로 사탕이라고 씁니다. 사탕수수와도 일맥상통하는 단어입니다. 그에 반해 우리는 사탕과 설탕을 함께 쓰다가 현재는 설탕이 일반화된 것입니다.